찔러 쪽에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카노스 고전 헬러로가 뭐라고 했죠? 필요로 하는 운명에 복종하다 지금 내가 임신을 하려면 이 필요로 하는 운명에 그냥 복종을 하는거에요 그것이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는 것이 운명 순종하는 것이 운명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? 없습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해 주죠 다시 창조해 줄 뿐이지 믿음을 주면 확 열리잖아요 영안이